안녕하세요. 늘 건물과 관련해서는 친근하게 구입하실 때나 아니면 또 파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는 야모부동산의 기룡입니다. 오늘은 종합적인 건물을 매매할 때 건물 매매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구입을 할 때 또는 보유할 때 또는 팔 때 매수와 보유 매도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방송을 할 때 항상 시간이 조금 짧은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린 적은 없었는데 오늘은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한 15분 이내 정도를 해서 매수 그리고 보유 그리고 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물을 살 때 돈이나 정보나 그리고 또 제가 앞전 방송에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마음을 준비해서 사겠다는 꼭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와야만 한다. 그래서 뭐 필심 이런 얘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건물을 사러 나와서부터 건물을 사고 나서 보유를 해가는 과정 그럼 뭐 한 2, 3년이든 몇 년이든 보유해가는 과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건물을 또 파는 과정이 있습니다. 파는 과정까지 총체적으로 쭉 짚어볼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부분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쓸지가 항상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입니다. 일반인도 아는 것은 거의 다 알아요. 전문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거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아는 부분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가령 연장을 쓰는 목수가 있다고 하면 칼과 도끼와 망치와 끌이 있을 때 망설임 없이 도끼를 쓸 때는 도끼, 망치를 쓸 때는 망치, 끌을 쓸 때는 끌 이렇게 망설임 없이 선택을 하는데 일반인, 비전문인의 경우는 그 부분이 다르겠죠. 여기다가 무엇을 들이대야 할 것인가, 어디다 기준을 잡아야 할 것인가, 끌인지, 도끼인지, 칼인지 이런 부분이 결국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하는 방송은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잡는, 기준점을 잡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쭉 지켜서 보시면 4시 한 45분까지 방송을 할 텐데 그때까지 쭉 지켜서 보시면 매수할 때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매수를, 건물 시장이 어떻게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건물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고 난 사람도 있겠죠. 건물을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현재 보유하는 분도 있을 텐데, 보유하는 분들은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테고. 세 번째는 보유를 일정 부분 했는데 또다시 팔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파는 부분. 결국에 건물을 사고, 보유하고, 팔고가 일련의 과정입니다. 일련의 과정. 일련의 과정인데 그것을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매 구간마다 힘이 드는 거죠. 살 때도 힘이 들고, 보유할 때도 힘이 들고, 팔 때도 힘이 들고. 그래서 좋은 건물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건물을 잘 보유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이 건물이 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또 다음 단계인 매도 단계에서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매도 단계로 진입이 되고, 그리고 매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를 드린 것은, 건물을 산다고 해서 건물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앞전에 이런저런 부분들을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마 돈을 준비했다고 하실 겁니다. 돈을,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모아서, 아니면 장사를 해서, 아니면 부모님께 받아서, 상속을 받아서, 증여를 받아서 돈을 준비해 있다.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매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첫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첫 메시지는 오픈입니다. 저 사람은 방송을 할 때마다 무슨 저렇게 구체적인 정보 같은 걸 얘기를 안 하고, 저런 얘기를 하나. 오픈을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30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손님입니다.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 시장에 나가서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부동산을 가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거기를 가는데, 제가 현장에서 늘 겪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렇게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내가 건물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건물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 내 공인중개사로 있는 실장이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그 손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부동산들은 쉽게 그냥 부동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병원을 가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의사가 앉아있는데, 그 의사 앞에 앉아갖고, 나 아픈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의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디가 아픈데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흔히 물어봐서, 질문으로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상태를 보죠. 눈으로 봐서, 또 눈으로 이렇게 진맥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로 듣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을 사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래요. 나 건물 사러 왔어요. 건물 좀 줘봐. 이래요. 그러면 건물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불필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일산으로 가는 방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옆으로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픈한다는 것, 저 부동산 업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서, 물론 손님은 내가 현재 현금 35억을 가지고 있고, 내 스케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듯이 오픈을 해야 합니다. 오픈을 해야 상대는 나에 대해서 적절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건물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아니면 통장을 들고, 어디다 놔두든 간에 부동산을 찾아갈 때, 그 부동산을 대면에서 처음 겪게 되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오픈을 할 때 적어도 건물을 내가 세 채에서 다섯 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저학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한 채 사가지고 아주 잘 됐어요. 두 채 사도 잘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큰 재산이죠. 세 채 샀을 때 이 한 채로 나머지 두 채 값을 다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건물이라는 것이 큰 재산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 잘 되었다고 해서, 또 옆에 친구가 건물을 잘 사가지고, 아주 좋다고 해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시금속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세 채나 다섯 채까지 있는 분들도 사실은 저학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다섯 채까지 갈 정도 되면, 그 안에서 한 번 정도, 적어도 두 번 정도 시행착오를 실전에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건물 시장에 눈이 좀 띄었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들 초심자라고 할 수 있죠. 초심자. 초심자는 건물 시장에 부동산에 들어가서 자기를 오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봐, 네가 알아서 물건을 줘봐,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건물의 어떤 용도, 또 내가 얼만큼 보유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를 얘기를 해야만 부동산 업자는 적절한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는 그 손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 손님을 가이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제 얘기가 조금 전달되지 않나요? 이게 현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큰 재산을 자기 일생일대의 도박일 수도 있는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오픈하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으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 결국 다른 일도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동산이라는 분야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픈하지 않으면 좋은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철제 자금과 나의 용도, 그리고 나의 스케줄, 이 스케줄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시점에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 구입 시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금도 말을 안 해, 대충. 그냥 좀 건물 좀 한 50억짜리 사보려고 해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겠어요? 의사가, 뭐, 네가 맞춰봐 이런 식인 거죠. 의사한테.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용도가 뚜렷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오픈과 관련해서 자금의 규모를 오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용도. 이 용도는 대부분은 7대 3이에요. 대부분은 투자입니다. 투자가, 투자가 7입니다. 투자가 7. 그리고 월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3이죠, 3. 10명의 손님, 또 10번의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7대 3으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부동산들은 손님이 오면 대부분 다 저분이 투자로 낫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손님도 나는 투자 목적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투자성도 있고 월세도 좀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용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과 용도가 있으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꼭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입 시기가 나와야 됩니다. 구입 시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앞으로 두 달 정도 사이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본인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이 건물을 30억이 현금이 있는데 건물을 언제 살까? 이 시기를 정해놓고 시장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부동산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부동산한테 건물을 살려고 해요. 그랬더니 부동산이 그러면 어떤 건물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마지막에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급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싹 깨집니다. 그림이 깨져요. 저는 급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의 일곱이에요. 열의 일곱. 그만큼 구입 시기가 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면 건물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앞전에 방송에서 제가 반드시 마음을 먹고 사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하는 시기가 정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내가 주변의 말을 듣고 구입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언제 사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를 주변에 물어보는 것은 난 지혜롭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아야 된다고 난 생각합니다. 왜? 왜?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내 일을 맞추는 전문가는 없어요. 그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복입니다. 그래서 복덕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복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구입 시기는 정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까지 사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자금과 용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구입 시기입니다. 이 구입 시기를 정하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할 때 나는 지금이 오늘이 9월 17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 중개업소를 내가 방문을 한다. 그러면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상담을 할 때 저는 11월 말까지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꼭 그때까지 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중개업소에서 또는 부동산 건물을 소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아, 데이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시한이. 이거를 보통의 상담에서 보면 제가 현장에서 십 수년간 상담을 해서 보면 물론 프로, 부동산을 오래 했던 프로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손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진정성도 파악을 하죠. 얼마나 진짜 많이 아파서 왔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파악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내가 건물을 사고자 한다고 하면 상대한테 메시지를 전해줘야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때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건물 좀 보여줘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건물을 사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과 용도와 구입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구입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입 시기가 있다는 얘기는 앞전 방송에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필, 심, 반드시 사겠다는 의지가 생겨야만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한테 얘기하기를, 상담을 길게 한 30분을 하고서 저는 급하지는 않으니까요.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급하지는 않으니까요. 급하지 않다는 말은 좋은 말일 수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사도구만, 안 사도구만? 이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들어보면.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부동산에 가서 그 말을 빼고 하세요. 저는 꼭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해요? 나는 이때까지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지 건물이 나와요. 좋은 건물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묻고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아요. 강남의 줄잡아 테란노에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이 3만 명은 됩니다. 그중에는 많죠. 종류가 아이템이. 그런데 건물만 전문으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가마 시장, 브로커 아니면 전문적인 컨설턴트,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1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뭘까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전체 내용의 맥락은 흔히들 생각하는 건물을 생각하고 살려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가면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방송의 맥락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만 명의 부동산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건물을 살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럼 반대로 손님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서로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 한 사람을 사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것은 서로가 오픈을 얼만큼 하느냐 이겠죠. 상대에 따라서 나도 오픈을 하겠지만 그러나 늘 시작은 나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내가 먼저죠. 내가 오픈을 하면 상대도 오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필요해서 중개업소를 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오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의사는 적절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수하는 데 필요한 건물을 보는 법이라든지 건물 평가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을 때 정말 이 세 가지를 꼭 오픈을 해서 선 오픈을 해서 부동산을 상담하는 전문 컨설턴트나 중개업자들이 좋은 건물을 호주머니 안에서 꺼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절대 좋은 건물을 바깥에다 이렇게 내놓지 않아요. 그렇겠죠?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기를 좀 해봐야 이게 좀 물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 대면해서 물건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유는 이 오픈이란 부분입니다. 오픈.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과 용도 구입 시기를 진정성 있게 빠르게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그 중개업소나 아니면 그 법인이나 그 컨설턴트나 거기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면 반은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걸 물건을 보면서 또 부동산은 설명을 보다 진정성 있게 그리고 팩트를 체크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방송을 하면서 늘 상가 보는 방법, 무슨 건물 보는 방법, 건물 평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일단 건물을 사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은 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사러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때 초심자들, 초심자들은 건물을 3채에서 5채까지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반드시 오픈을 해라. 오픈을, 중개업소 가서 오픈을 해라. 그런데 자금과 세 가지입니다. 자금과 그리고 자기의 용도, 그리고 구입 시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이 구입 시기가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건물을 보는, 건물을 보는 가장 그래도 간단하고 그래도 건물을 어떻게 좋은 건물을 볼 거냐. 어떤 건물이 좋은 건물이냐. 어디에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물을 봤을 때 이게 건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 건물 보는. 이거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라고 얘기를 해도 좋은데 건물에, 건물 방송을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어제는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물 매매와 관련된 그 조회수가 가장 많은 뭐 100만 회 이렇게 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쭉 검색을 해봤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지만 늘 내가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을 굉장히, 전부 다 지역들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역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치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역은 물론 중요하죠. 지역은 물론 중요한데 그런데 이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위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개념은 이런 거죠.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도곡동이다. 아니면 뭐 강남구다. 아니면 뭐 강북구다. 이렇게 지역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서울이다. 부산이다. 근데 이 지역이 중요한 것은 맞는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고 하면 위치입니다. 건물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죠. 건물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위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치는 쉽게 전철 대중교통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위치의 기준은 전철도 대로도 대로 대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 머릿속에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준점으로 놔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사람은 이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때 이렇게 쓰는 거 맞나요? 때거지 사람이 많은 때거지 유동인구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전철에 가깝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 기준점을 어느 지역 강남구에 있으면 사람이 많겠지 전철이 있으면 더 많겠지 대로에 있으면 차들이 지나다니까 많겠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핵심은 역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만큼 많이 있느냐 때거지가 얼만큼 많이 있느냐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핵심 키포인트가 사람이기 때문에 대로나 전철이나 너무 눈여겨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전철이 나이는 곳이 다 좋지 않아요. 또 대로라고 해서 좋지 않습니다. 차량이 지나가버리면 흐르는 대로들이 많아요. 서울에서는 강남 강남에서는 테헤란노 빼고는 흐르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옥으로 쓰면 괜찮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중소형 빌딩 꼬마 빌딩 쪽으로 내려가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량이나 대로나 전철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만큼 저녁때가 되면 점심때가 되면 모이느냐 에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 때거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다가 딱 포인트를 놓고 물건을 보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물건을 잘못 보거나 놓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점심때 나가봐야죠. 점심때 나가보면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점심때 나가보면 굉장히 한산해요. 저녁때 나가보면 깜깜해서 잘 안보이죠. 그래서 반드시 점심과 저녁을 번갈아 가면서 나가보시면 됩니다. 점심때 나가보도 잘 모르겠고 저녁에 나가보도 잘 모르겠다.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게 1, 2, 3, 4, 5 이렇게 건물을 한 5등급으로 나눈다고 하면 1등급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2등급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유동인구가 이렇게 판별을 하려고 하는데 구별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또 그렇죠. 들어가보면 그럼 어찌 됐든 사람의 숫자 사람이 얼만큼 모이느냐가 전철도 대로도 기준점으로 잡으면 안되고 사람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을 건물을 1, 2, 3, 4, 5등급 정도는 나눈다고 하면 내가 보는 등급이 5등급은 그냥 동네의 뒷길에 있는 그냥 상가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주택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별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 18년 동안 겪으면서 저 나름으로 정리한 거고 저 나름으로 체킹한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방송을 전문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봐도 본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가장 사람의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어떤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알바생을 써서 개수기를 찍어요. 개수기를 저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그 건물 아래 식당에 상가에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개수기를 가지고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침부터 점심 저녁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거 그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상가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의 숫자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 상업성을 유발하는 사람들의 숫자인지는 또 알 수가 없죠.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이제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있죠. 대로가 대로가 건물 좋은 건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로는 클수록 좋다 클수록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로가 큰데 왜 안 좋냐 대로가 커야 좋지 대로가 크면 제가 방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상업성에 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로가 크면 사람들이 여기가 이렇게 인도라고 하죠. 여기가 인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죠. 내가 인도를 걸어가는데 오른쪽이 큰 테헤란노 에요. 그러면 인도를 걸어가는데 나는 어디만 볼까요? 내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왼쪽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왼쪽밖에 못 봐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차밖에 안 다녀요. 그러면 여기는 바꿔 얘기해서 나를 기준으로 보면 왼쪽밖에 못 보지만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봐서 왼쪽에도 식당이 있고 오른쪽에도 식당이 있어야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로에는 식당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피스는 있어요. 그래서 대로는 안 좋다고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러나 대로가 아닌 이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건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건물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그런데 이 길이 사람 유동인구가 많은지 적인지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판별할 건가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이런 좋은 판단이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는 애매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이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4층 건물 지하 입니다. 이거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인데 이렇게 길에서 서서 양쪽을 보면 건물들이 쭉 있는데 상가 건물들이 쭉 있는데 여기가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상권이 얼마나 좋은지를 판별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건물에는 간판이 붙어 있겠죠. 간판이 간판이 1층에만 붙어 있는 건물들이 쭉 있어요. 그럼 이건 5등급 입니다. 5등급 1층만 간판이 있다. 5등급 제가 내린 기준입니다. 그리고 2층까지 간판이 있다. 그러면 4등급 내가 이면 길에 딱 서있는데 건물이 쭉 있는데 1층에만 간판이 보여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5등급 되는 상가 건물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층에도 간판이 있어요. 3층에도 간판이 있어요. 4층에도 간판이 있어요. 4층까지 있으면 당장 번화해 보이겠지만 2층이나 3층까지 간판들이 붙어있다. 이렇게 간판들이 붙어있다. 그러면 쉽게 아 이거는 상권이 괜찮은 곳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1층에만 간판이 붙어있다. 1층에만 그러면 여기는 월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월세가 전용 한평당 전용 한평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1층 1층에만 간판이 보여요. 건물 골목에 건물을 사려고 내가 본 건물이 있는데 내가 본 건물 이렇게 봤더니 건물이 쭉 있는데 거기 간판들이 1층 2층 3층 4층 까지 이렇게 있는데 1층에만 간판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아 평당 월세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밖에 안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가봤더니 2층까지 간판들이 쭉 있어요. 2층까지 간판들이 보여요. 아 여기는 10만원에서 전용 한평당 15만원 사이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기준이 잡힐 수 있죠. 그런데 그런데 봤더니 건물이 2층 에도 붙어있고 간판이 3층까지도 들쭉날쭉으로 붙어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는 20만원 정도 월세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한평당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월세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기준인데 정작 어떤 중개업소를 가든지 뭐 어느 책에도 봐도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준을 잡아보세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고 판단하는데 자 그래서 그러면 3층까지 쫙 붙어있다. 그러면 아 적어도 이거는 20만원 만약에 4층까지 간판이 3층 4층 간판들이 쭉 보니까 양쪽 건물들의 3,4층까지 이렇게 쫙 붙어있다. 그러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한평의 월세가 이게 한평의 월세가 이렇게 20만원 정도 하면 상당히 작은게 아닙니다. 테란노나 이런 상업지역 빼놓고는 엉간한 지역에서는 평당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가 잘 안나와요. 실제로 잘 안나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은 도곡동 선능역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지역은 늘 다니고 저는 사는 곳이 이수역인데 이수역의 태평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인데 이쪽도 거의 상업지역이고 지역으로는 상업지역이고 굉장히 전철이 두 군데나 몰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에요. 여기도 평당 전용한 평당 월세가 25만원을 너무 넘지 못해요. 25만원을 거기 상업지역이고 상가에 대한 권리가 권리금이 3억 정도 합니다. 3억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죠.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상권으로 그래도 이렇게 넘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도 골목들이 여러 골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목들을 보면 골목에 딱 서서 보면 양쪽에 건물들이 있고 건물 옆으로 간판들이 쭉 있어요. 그 간판들이 1층에만 있느냐 2층에만 있느냐 3층에도 있느냐 이렇게 구별하시고 거기에 월세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권도 파악이 되고 상권도 쉽게 느껴지고 그리고 월세까지 내가 어림잡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동행을 한 부동산한테 아무리 물어보세요. 그렇게 설명 안 해줘요. 왜? 자기 스스로 그런 기준점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준점을 찾고 일하시는 분들은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어서 이어서 지금까지는 건물 매수와 관련해서 건물을 보고 판단하고 월세가 얼마쯤 될까 등급이 어떨까 상권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건물을 뭐 이제 뭐 그 흔히 많은 사람들이 여담으로 이제 사는 게 먼저냐 파는 게 먼저냐 아니면 또 달걀일까요 계란 계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시작이 먼저겠죠 시작을 해야 뭐가 끝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작 부분에서 매수의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길게 이렇게 드린 겁니다 잘 사야 뭘 보유를 하고 싶고 잘 사야 뭘 잘 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는 부분을 그렇게 이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개업소에 갔을 때 자기가 준비를 해가지고 가라 자금 용도 제일 중요한 구입 시기 이것을 오픈해라 두 번째는 건물의 상권을 파악하는데 지역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철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때거지가 얼만큼 유동인구가 얼만큼 되는지는 파악하는 상권을 파악하는 것은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을 보고 파악해라 그리고 그 건물의 간판의 숫자에 따라서 몇 층까지 있는 거냐에 따라서 평당 전용면적 한평당 월세가 어떻게 정해진다 어떻게 있다라는 것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짧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보유는 건물을 이제 샀어요 1 건물을 샀어요 얼만큼 보유하죠 얼만큼 보유 얼만큼 가지고 있을 거죠 기간입니다 기간 오늘 방송은 건물을 생각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취급하거나 하는 모든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종합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이야기입니다 자 기간 이 기간을 반드시 정하셔야죠 기간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돈 많이 오르면 내가 팔게 하는 그런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간은 3년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별개의 얘기가 되겠지만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 워렌 버핏과 관련해서 나온 책이 스노우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 권유로 되어 있어요 그 제목이 스노우볼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것은 스노우볼 눈뭉치죠 눈뭉치를 만들고 그 눈뭉치를 어디에서 굴리느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그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이 기간을 정하는데 장기 투자의 경우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은 이제 굴려야 되는 재산은 들인 거죠 굴려서 늘어나야 되는데 나는 건물 하나 사가지고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됩니다 굴려야 돈이 불어나지 않겠어요 이자를 주는 것도 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굴려야 되는데 그 기간은 3년이 좋습니다 3년 아까 얘기드린 매수 편에서 잘 샀으면 이게 전제예요 잘 샀으면 두 번째 기간은 3년을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3년은 물론 양도세라는 것도 걸려있고 이렇게 걸려있는데 다 중과세가 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3년 3년 있다가 파시면 됩니다 그러면 3년 있다 파시면 가장 적절한 금액을 또 적절한 세금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좀 포장을 하든지 따듬어야 되겠죠 건물을 유지 보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유지 보수는 곧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이거는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시지만 제가 방송에서 앞전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1층 상가를 바꿔서 아니면 간판을 바꿔서 아니면 그 건물의 외관을 한번 바꿔서 내부까지 바꿔서 총체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단계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관만 내부 전부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시지 않고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산 게 아까 방금 얘기 드렸듯 잘해서 잘 샀어요 잘 샀는데 잘 샀는데 이 건물을 닦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보석을 사셨는데 보석을 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지르고 닦아야 광채가 나지 보석방에 가보시면 보석방 주인이 뭘 닦고 있잖아요 맨날 여러분들이 좋은 건물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잘 구입을 하셨으면 그걸 닦아야 돼요 광채가 나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연락을 하시면 혹시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 건물은 두 가지의 시너지가 생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시간이 가면서 생기는 땅값이 오르겠죠 두 번째는 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또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블로 올라가요 더블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건물을 사실 때 파시는 기간은 반드시 정해놓고 처음부터 가셔라 두 번째는 유지 보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유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매도입니다 매도인데 매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팔려면요 이제 그 어른들이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죠 옛말에 남의 농사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내 논밭만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내 것만 잘 된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이 굉장히 커 보이죠 내 건물이 아주 좋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를 하고 나면 이렇게 긴 시간 보유하면 할수록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매도할 때는 매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매수를 잘했으면 매도는 당연히 쉽습니다 매도는 당연히 쉬운데 이 매도 철저하게 1인을 정해라 한 사람을 전성 매도를 권합니다 전성 매도 많은 중개업소의 건물을 내놓으면 내 건물이 한 군데만 내놓으면 잘못 내놓으면 이 건물은 장안의 건물이 돼요 강남 전체의 건물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퍼져요 그래서 희소성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건물을 평가를 아무렇게나 해버려요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되면 내 건물은 쉽게 말해서 똥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팔 때 가장 주의해야 될 키포인트를 얘기한다고 하면 많은 곳 여러 곳 두 군데 세 군데 내놓지 말고 가장 신뢰하는 부동산 나한테 건물을 구입해 줬던 부동산한테 전속 개념으로 내놓으시면 가장 건물을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긴 시간이었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개론적이고 평론적인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틀림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셔서 건물 부동산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한 주까지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모부동산의 기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